우와 많이 들어온다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거에요? 예비 고3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친구들을 위해 저 유진이와 저 현욱이가 특별 예비 고3 응원 나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비 고3 친구들 드디어 고등학교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네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목표라는 대학, 학과 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문제씩만 더 마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한걸음 한걸음 가다보면 2023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저희 유진이가 확신합니다 그쵸 맞아요 예비 고3 여러분 저희가 응원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잘할 수 있다 모두 끝까지 화이팅!